오늘날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맨델은 8년간 무려 3만개의 완두콩을 분석하여 유전학의 근간이 되는 유전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생물학자인가 식물학자인가 궁금한 그의 직업은 수도원의 수도사였는데요.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난 맨델은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어려워진 가세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은 맨델은 대학교에서 청강을 하면서도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요. 결국 후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또 부딪히고 또 힘든 순간을 겪게 되잖아요. 또 맨델의 이야기처럼 그래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힘든 순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뉴스 요즘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과학뉴스는요. 복제약 돌리도 아니고 DNA 복제도 아니고요. 바로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전 세계 누적 매출 1위 의약품인 휴미라이 특허가 만류가 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 얘기를 함께 해주실 국립과천과학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일하고 계시는 강일혜 부팀장님 모셨습니다. 부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요즘과학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또 국립과천과학관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국립과천과학관에 오시면 과학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재미있는 해설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직접 들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나긋나긋하셔가지고 집중이에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준비한 과학뉴스를 읽어보면 특허 만료, 복제약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또 이를 통해서 아마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기존에 있던 약을 비슷하게 따란 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바이오 시밀러란 어떤 건가요? 네. 바이오 시밀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약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즉 생물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합성의약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이라는 이런 성분과 같은 화학물질을 합성을 통해 개발하고 생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구로 먹는 이런 의약품들이 해당되죠. 네. 이번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의약품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세포나 생명체에서 유래한 생물학적 공급원에서 유래한 유효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배양해서 얻은 세포배양의약품이라든지 유전자 제조합의약품 등이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합성의약품이든 바이오 의약품이든 보통 신약으로 처음 개발하게 되면 20년 정도의 긴 특허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허 기간에는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독점적으로 약을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특허가 만료된 이후부터는 개발사 이외의 다른 제약회사들이 개발하여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물의약품인 경우에는 제조회사에 따라서 어떤 세포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단백질을 어떻게 정제하는지 방법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기존 허가받은 그 제품과 완벽하게 동일한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고 시밀러,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동등생물의약품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바이오 시밀러라고도 하고 동등생물의약품이라고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 바이오 시밀러도 아마 임상시험을 거칠 거란 생각은 드는데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나요? 네. 임상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 처음에 나온 그 바이오 의약품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 그 바이오 기존 제품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필요한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품질 비교시험, 그리고 비임상 비교시험, 비교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용어는 어렵거든요. 용어는 어려운데 한번 또 어떤 것들인지 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 말씀해주신 게 품질 비교시험. 네. 맞습니다. 품질 비교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과 그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지 면역화학적 특성, 그리고 순도, 생물학적 활성 등이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서 그 단백질의 구조라든지 생물학적 활성화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LC, 메스, 메스와 같은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분석 기기들을 사용하고 그를 통해서 분석법도 사용한 다음 크로마토그램 결과를 비교하고요. 그를 통해서 아미노산 서울들이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지 또 함량은 같은지 등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주셨던 게 비임상 뭐라고 하셨는데 뭐였죠? 네. 비임상 비교시험입니다. 네. 비임상 비교시험의 경우에는 세포들이 이제 세포 안에서 생리학적인 영향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내의 실험, 세포를 기반한 실험인 인비트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물의 생체 내에서 하는 인비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즉 동물, 살아있는 동물이나 세포를 기반한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인간은 해당하지 않고 이제 뭐 생쥐나 이런 것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됩니다. 네. 3단계는 임상 비교시험이라고 해서요. 이때 인체 내에서 약물이 어떻게 흡수되고 대사되는지에 대한 약동학 평가 그리고 이제 약의 작용 기전들을 확인하고 인체 안에서의 생리학적 영향을 확인하는 약력학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약들 간의 생물학적 유사성을 재확인하고 둘의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이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고 유사하다는 결과를 받아야지 바이오 시밀러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런 긴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는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으로 탄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이번에 휴미라. 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휴미라라는 의약품이 전세계 누적 매출 1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휴미라라는 게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휴미라가 어떤 의약품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건 어떤 의약품인 건가요? 네. 이 휴미라라는 제품은 글로벌 제약사 에브비가 2002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아, 2002년. 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 성분은 아달리무맙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건선 등과 같은 한 15개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앞서 설명 주신 것과 같이 2022년도 전세계 누적 매출액이 한화로 따지면 약 270조 원가량의 아주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제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한 해에 예산이 지금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550조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0조면 우리나라 한 해에 예산의 절반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의 대형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입니다. 아, 왜 그렇게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지 딱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휴미라 제품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약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서 아마도 매출액도 더 컸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되어서 전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허가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휴미라라는 조금 모르겠어요. 의약품 쪽에서는 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휴미라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되게 독특한데 의약품들의 이름을 정하는 걸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좀 특별한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의약품들이 왜 이렇게 좀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게 명명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그냥 이 이름이 좋아.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짓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통은 강 주무관님도 생각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보통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조금 있는데요. 보통은 제약회사 이름과 약품의 성분명을 결합한 방식으로 짓기도 하고요. 제약회사가 붙인 브랜드 이름과 성분명을 결합해서 짓기도 합니다. 혹은 그 약의 성분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능 효과라든지 적응증과 관련된 이름과 비슷하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증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거죠? 네, 잠시 뒤에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휴미라 제품도 류마티즘 관절염 혹은 건선 등과 같은 것에 치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적응증은 그런 약이 적응할 수 있는 그 병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혹시 케토톱이라는 제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아마 이거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고 로고송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케토톱이라는 제품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케토톱이라는 제품은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 케토프로펜이 성분의 이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회사의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케토톱이라는 제품의 이름은 그 주성분인 케토프로펜의 앞글자 두 글자인 케토를 따서 케토톱이라고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우선 성분명으로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명으로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제품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케토S 겔이라든지 케펜겔 이렇게 케토프로펜의 케와 펜을 따서 지은 성분들도 있었고요. 네, 앞에 케토프로펜의 케토만 따서 지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약회사 이름을 보통 앞에, 성분명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이트 제약의 케토프로펜 제품이면 화이트 케토프로플라스타라든지 아,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부강약품의 제품이면 부강케토프로펜주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응증 관련돼서 제가 제품명을 지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케토프로펜 성분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의 앞글자를 따는 류마겔이라든지 류마켄플라스타라든지 앞글자 류마를 좀 따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주성분이 케토프로펜인 거는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게 다 동일하긴 한데 이제 뭐 적응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브랜드명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성분명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름을 짓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좀 특별한 이름의 의약품 이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은 사실 뭐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사실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쉽지는 않는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게 개선된 제품을 내놓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나 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존에 이런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성이라든지 효능효과 혹은 제형이라든지 부작용 등을 개선시켜서 만든 바이오 베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 바이오 베터요? 네. 바이오 베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베터의 예를 조금 더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사의 렘시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렘시마라는 제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이오시밀러 제품이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정맥주사로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아 렘시마가요? 네. 렘시마가 이것이 환자들에게 좀 투약하기에는 불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제형을 좀 더 개선하고자 바이오 베터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시마 SC라는 피아주사 제형으로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바이오 베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맥주사랑 피아주사는 주사를 놓는 위치가 다른 건가요? 네. 기존에는 아마도 병원에 가셔서 정맥 안에 주사를 해서 그 의약품 성분을 흡수시키는데요. 피아주사로 개발이 되면 환자들이 직접 주사기를 가지고 자신의 피부에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여 방법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제형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환자들한테 편리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바이오 베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 이 바이오 베터를 개발하게 되면요. 독립적으로 특허를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제품의 복제약이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별도의 특허를 갖고 있는 건 아니군요? 어 바이오 시밀러는 네. 기존 특허가 만료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출시해야 하지만 이 바이오 베터 제품은 네. 특허 허들이 따로 있지 않고 특허 기존의 특허와 달리 독립적인 특허로 인정받기 때문에 시장에 바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특허가 20년 정도 보호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제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20년 동안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특허 허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바로 할 수 있어서 많은 제약사들이 바이오 베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또한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경우에는 약가의 가격을 조금 기존 제품보다는 덜 받습니다. 아. 오리지널 제품보다 조금 가격을 다운시키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베터로 개발되는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기존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한 약가를 형성하거나 혹은 좀 더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베터 제품을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베터가 장점이 진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면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지 않을까 저 혼자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것도 찾아보면 대부분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어. 부팀장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 이 제품을 개발하면은 어. 떼돈 벌 수 있겠다. 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는데요. 또 찾아보면은 이미 개발되거나 개발 중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계속 아이디어를 가지다 보면은 네. 좀 더 좋고 좀 더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세계에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가 아무래도 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직접 먹기도 하고 그래서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이런 바이오의약품 관련된 얘기를 더 재밌고 그다음에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바이오의약품에 관련돼가지고 깔끔하고 또 재미있게 얘기해 주신 강희래 부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요즘은 과학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과학 뉴스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